오늘 특집의 첫 번째 손님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분들의 쌍쌍파오는요. 완전 상극의 이미지에서 발견된 우주 최강 케미. MZ 트롯 둘이 반란을 시작했습니다. MZ? 젊은이들 나오나요? 젊은이들. 아까 잠깐 인사하는데 봤는데 몸에 물 많이 둘렀잖아요. 맞아요. 깜짝 놀랐어요. 미래에서 온 두 분입니다. 윤준혁 최수홍. MZ다 MZ. 젊은이들. 날 따라 따라와. 날 따라 따라와. 아이돌 아니야 아이돌. 얘 봐. 얘 어떨 거야. 어머. 와. 어머. 착한 척은 그만. 예쁜 척도 그만. 너도 이미 모두 알고 있잖아. 그때만을 원해. 바로 오늘 밤에. 이젠 외로워할 필요 없는 것. 오. 오. 우리 사랑. 원 모어 타임. 숨이 차올 때까지. 날 따라 따라와. 날 말아 바라봐. 너와 나 둘이서. 너와 나 둘이서. 또 밤새 추워 주는 거야. 꼭 자꾸 따라와. 꼭 나만 바라봐. 이 밤이 새도록. 난 너를 사랑할 거야. 와. 와. 나 노래 틀게요. 아이. 아 랄랄랄라. 아 랄랄라. 나는 틀게요. 그때만을 원해 바로 오늘 밤에 이젠 우리들만의 시간인걸 우리 사랑 one more time 숨이 저올 때까지 날 따라 따라와 날 따라와라 봐 너와 나 둘이서 또 밤새 춤추는 거야 꼭 자꾸 따라와 꼭 한번 바라봐 이 밤이 새도록 난 너를 사랑할 거야 여기 음악 방송이 가요 여기 음악 방송이 가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 날 따라 따라와 따라 갈게요 멋있다 섹시하다 앤딩 포즈 오랜만에 앤딩 포즈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리 앉아 그만 봐 그만 보래 얘들아 그만 보래 아 너무 멋진 두 남자가 입장을 합니다.